Far out을 보시겠습니다. Far out, 멀리 떨어진의 뜻이죠. 멀리 떨어진. 어떤 정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이죠. 그래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.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발한, 근사한, 요즘 말로 신박한. 다시 한 번요. Far out, 멀리 떨어진. 그래서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. 기발하거나 근사한, 신박한. Don't say anything too far out. 너무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. 너무 심한 말 하지 마세요. Once you're in front of the committee, 오케이. 의원의 앞에 가면은 너무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. Don't say anything too far out. 너무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. You brought a new gadget? 새로운 기기를 가져왔네. You brought a new gadget? Hey, far out. 야, 신박한데. Hey, far out. 야, 신박한데. 근사한데, 기발한데 등등.